첫번째 첫번째 꿈을 그렇게 작게 가지면 어떡해? 왜요? 테슬라의 장기가치는 전기차 있지 않아 그거 푼 돈이야 2천만원 곱하기 2천만 되면 돈이 얼마야? 계산이 안 되거든요? 그게 푼 돈이고 그럼 미래는 어디 있는데? 옵티머스 휴먼 로봇이 테슬라의 장기가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옵티머스 휴먼 로봇 이거? 왜 이거 테슬라 보? 저도 봤는데 그 0 퀄리티가 죄송할 표현인데 0 그랬더니 요즘에 움직인다 하고 영상까지 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거고 요즘에 좋아 최신 테슬라 보이십니다 야 근데 야 씨 너무 할아버지 아닌가? 아이 저 죄송한데 아 이게 야 이게 무슨 말씀이 아니겠어요 움직인다는 거죠? 드디어 우리 거 움직인다 좋다 우리 거 정금 되지 않냐 아니 그 좋긴 한데 아니 우리 그 현대자동차 우리 현대차 보선 다이내믹스 백돈 밀린다거든요? 야 백돈 밀린다는데 쟤는 지금 이게 경쟁이 되나? 아니 우리 보선 다이내믹스 여러분 많이 보셨죠? 최신 영상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우리 우리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? 저렇게 언제 기어가? 우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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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택배 상하자 잘하게 생긴 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이 되냐?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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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that is tru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